아마존과 연결된 남미 쪽에 불레도르라는 쬐깐한 나라가 있어요. 국제 스포츠 대회 배달 프로젝트.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. 성과도 형성 없고 불레도르 같은 오지에 갈 사람이 없다네. 선출이면 감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남미에 불레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양분 고치하라. 그런 거 아니지? 막 아파한데. 본내드로 알초리 코치. 다리는 안 잡혔어요.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조신봉 씨. 저는 이번에 기획을 맡은 장 프리크션 방게라입니다. 제가 이렇게 놓친 거 레전드 뭔가 있냐고 말씀해 주셨어요. 한국에서 메달 따주세요. 아니 무슨 메달이 참 쉽겠냐. 아무나 막딱에.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신궁이 뚝딱하. 여기 어디 대한민국 서울 정계촌. 아니 뭐 어디 아마존 원진문들 다. 맞습니다. 아마존 원진문들.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설레야 나 아줌마 아니야. 여기는 밀림이야. 저거 오늘 저녁에 먹을 멧돼지. 나 코리아 할 명소 조진봉이야. 엑스팸. 양궁은 오직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절대 잊어선 안 된다. 아기잖아. echo이ely 엑스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